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영탁이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영탁은 2집 앨범 타이틀고, 폼 미쳤다가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하였습니다. 아이돌급 댄스는 물론이며, 폼 미친 퍼포먼스로 최고의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회수가 쭉쭉 상승하며, 폼 미쳤다가 2천만 뷰를 향해 돌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혼자 산다. 줄여서 나혼산에 영탁이 강제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영탁이 나혼자 산다에 그것도 강제로 출연을 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4월 19일은 영탁이 삼성생명 연도상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영탁은 자신의 2집 앨범 타이틀곡, 폼 미쳤다가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할 기념이라는 뜻이 폼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영탁은 폼 미쳤다는 줄었으며 슬린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히트곡들을 줄줄이 열창해주었습니다. 삼성생명 연도상 행사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영탁. 영탁은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아 부은 후 퇴근길에서도 네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애정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영탁의 삼성생명 연도상 슈퍼콘서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4월 19일의 축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4월 19일에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며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월 19일 나혼산 방송에서는 도영이가 출연하며 떡볶이를 외치며 신나게 떡볶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영의 최애분식 포장마차로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맛과 가성비를 모두 겸비한 포장마차로 도영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방송에서는 도영이가 떡볶이 하나랑 순대 하나 튀김 하나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장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탁이라는 슬로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나혼산의 다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영탁이라는 글이 또렷하게 나오며 옆에 영탁의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영탁을 끔찍히 사랑하는 팬인 듯 보여집니다. 도영이가 방문한 떡볶이 집은 바로 영탁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혼자 산다에 영탁이 강제로 출연하며 영탁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할 듯 예상됩니다. 이곳은 바로 노른산 시장으로 영탁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아마도 나혼산에 방송을 탄 후 줄 서서 먹어야 하는 영탁 떡볶이 집으로 더욱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폼 미쳤다 천만뷰 돌파 소식과 삼성생명 슈퍼콘서트 소식 나혼자 산다에 강제 출연한 영탁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 보러 와요 가기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타기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좋은 오빠랍니다. 재밌고 매너 좋은 남자 센스 하나 끝내주는 역집어 바랍니다. 센스 하나 끝내주는 역집어 바랍니다. 슈퍼콘서트 소식 이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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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